1분 지나면 내릴까요? 네, 내릴게요.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. 오늘 김호중이는 남자입니다. 남자. 뭐야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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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려드릴게요. 차 없어. 여기까지입니다. 무서워, 너무 추워. 무서워, 너무 추워. 김호중이 남자 아이가. 맞았잖아. 출발. 에이, 또 예능인 김호중이도 돌아왔네. 아니, 진짜 너무 추워. 제가 호중이 알고 난 후부터 쌍꺼풀이 제일 진합니다, 지금. 자, 지금 이때, 이때 트로트 한 곡 때리시죠. 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할머니가 생각나요. 디따가 오셨어. 네가 오셨어, 네가 오셨어. 마지막을 남아주시고... 야, 흔적을 해야 되네. 여기, 여기. 털 썼어, 봐봐. 털, 털 다 썼어. 우와, 털 다 썼어. 근데 이게 버틸만 하네? 말했잖아, 이렇게 된다니까. 2는 계속 떨리네. 오케이. 네, 5초 남았어요. 5, 4, 3, 2, 1. 열어요, 열어요. 열어요. 와. 자, 잠깐. 어느새 한 번만 할게요. 추운 건 알겠는데 밖에 밖고 딱 나오니까 한여름에. 대리석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. 시원하고 있잖아, 기분이 좋은 시원하고. 생기가 도네. 확실히 몸에 생기가 돌고. 땡. 몸이 아직 피가 잘 안 통하네. 근데 형. 고맙다, 진짜로. 너무 고맙다, 진짜로. 흑. 지금 때 풀고 맛있다. 그대로.